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한 정의입니다. 1절입니다. 예언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초자연적인 은사로 게시록이 완성되면서 없어진 은사입니다. 3절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이라 누구에게 무언가를 줄 때 상대방이 비굴하다는 마음이 들지 않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합니다.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 존경하는 것은 오르나 나보다 우월하다고 섭섭히 여기는 것은 시기가 됩니다. 5절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억울함을 당했을 때 가해자에게 복수하지 않고 그 받은 손해를 생각하지도 않음을 의미합니다. 6절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은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예언, 방언, 하나님을 아는 지식 등은 성경이 완성되면서 사라진 은사가 되었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당시의 거울은 청동을 연마해서 보는 것이라 실제로 희미했다고 합니다.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교회는 주님이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 세우신 곳이기에 성도들이 그 거룩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세상에 속된 것들을 끌어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